이곳은 댄스 스튜디오를 오픈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곳은 제가 이제 뮤투디오라는 댄스 스튜디오를 오픈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뮤투디오 공간이 생길 장소입니다. 제가 진짜 지금 이거를 한다고 결정을 하기까지 너무 고민도 많고 지금도 너무 고민이 많은 상태지만 사실 11월 말에 계약은 했고요. 엊그저께 이제 계약 완료를 한 상태여서 야! 나 계약했다! 이제 인테리어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뮤투디오가 탄생이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낱낱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진짜 진짜 웃음. 오! 왈스웅. 왈스웅. 여기도 로제용. 여기도 로제용. 이 여기도 로제용. 여기도 로제용. 여기도 로제용. 여기에다 바보니 공간에 다진 방던 상태. 여기도 로제용. 진짜 터뜜하니 뱉게. 여기도 로제용. 안쪽어뒀는데? 안쪽어뒀는데? 이리와 저게? 수나뒀드? 다짐을 고려할게 후춧가루 파티 랩 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계약하고 아 거기 아 거기서 연락이 되니까 장금 치르고 나서 지금 여기로 이루어지는데 이곳은 뮤튜디오 창고고요. 내일이 가고픈 날이고 오늘 이제 마무리. 네. 헤드라이트 여기 없었는데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브이로그 진짜 못 찍어. 브이로그가 뭐야. 잠도 못 잤어. 잠도 못 자고 밥도 잘못 먹고. 저 냄새가 바쁘게 되는데 그러면? 바쁘지 이따 3시에 소박만 꺼봐. 응. 넘도 아팠어? 오늘? 응. 아무튼 밥을 먹고 이제 가구를 조립해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나 브이로그도 진짜 예쁜 모습으로 활기차게 찍으려고 했는데 맑은지도 안 돌렸고 맑은지도 않은 욕심이었지. 네. 이따 봐요. 이따 오세요. 응. 조립할 때. 아우. 진짜 빡세. 인생 씨. 저 좀 볼게요. 저한테 전화기 생겼어요? 수고하세요. 네.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뭐야? 누구와. 화낭한 편이다. 원, 저 헬드, 나의 하 Nemo. 먼저 헬드, 나의 하얀. 요거는 유기 때문에 오라시키기 때문에 와, 서비스, 이사릿, fleur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